네 가운데 보이시고요. 중앙 먼저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. 왼쪽 한번 볼까요? 사투도 한번 좀 해주세요. 기사님들이 사투도 되겠습니다. 자 이제 오른쪽 한번 볼까요? 오른쪽? 네 감사합니다. 간단하게 인터뷰 한번 네 인터뷰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. 네 천천히 하셔도 되셨습니다. 스크린을 통해서 요즘에 엄청난 인기를 실감하고 계십니까? 네 뭐 요즘 열심히 연기하고 그렇게 활동하고 있습니다. 진짜 너무나도 뵙고 싶었어요 진짜로. 네 감사합니다. 근데 이제 다른 시상직에 또 MC도 맡게 되셨다고 네 맞습니다. 연말에 MBC 연예대상 이번에 또 사회를 맡게 돼서 잘 열심히 준비하고 있습니다. 진짜로요? 내년에 혹시라도 연예대상 사회를 또 맡게 되잖아요. 네. 제가 거기서 상을 받는 날이 오기를 기도하면서 네.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네 알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이상해시였습니다. 감사합니다. 네. 감사합니다.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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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.